박정현 한판승부 연장방송 정치의 고수들이 여야 정치권을 향해 특급 처방자를 내려주는 시간 한판정치 클리닝입니다. 먼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경원교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정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두 분 어제 M본부 개표 방송에 함께 하셨죠?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정들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내일 아침에도? 오 그렇구나. 두 분 방송 케미가 좋은가 봅니다. 방송에서 함부로 모시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요즘 이 판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래도 마이크로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버텨줘야지. 다들 뭐 속이 부글부글 끓거나 아니면 붕 떠 있거나. 요즘 다들 비정상이에요 내가 보기엔. 빨리 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도 멀쩡한 사람 둘은 있으니까. 이게 또 이제 총선 그리고 6월 또 21대 국회의 개원까지 또 굉장히 전환기니까. 굉장히 혼란기 속에 또 굉장히 붕 떠 있는 그 시간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최종 교파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범민주가 175석 지역구 161석 비리 14석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지역구 90석 비리 1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기혁신당 3석 새로민의 1석인데 전반적인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용남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며칠 전에 뭐 프로그램에서 예상 의석수를 써서 봉투에다가 넣어서 제출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아 봉투에?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개봉하겠다고. 그래서 적어줬는데. 사실은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제 예측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국힘이 제 예상보다는 몇 석을 더 했고 그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몇 석 덜 나왔고 개혁신당이 조금 덜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한 100석 정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이제 그 8석 정도 예상보다 많아진 게 다른 야당 쪽에 한 2, 3석씩 줄어든 거죠. 저는 그 출구조사 발표 직전에 진행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85석이라고 그랬어요. 더불어민당이? 네. 더불어민당. 그래서 야권은 전체적으로 얼마냐고 예측하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190석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럴 때 보면 저마다 자신 있게 개량, 통계, 분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 공포 또 이런 열정에 관한 문제는 숫자 넘어서 존재하는 세계고 어느 사이에 자신이 또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정치를 갖다가 분석하는데 천재란 없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동안의 관성 또 우리 기존의 경험도 중요하니까 200석은 좀 무리라고 본다. 이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전부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도 타더라고요. 200석이 왜 안 되냐? 특히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심지어 어떤 진행자는 200석 안 나오면 정치평론 안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참 그럴 때마다 조금 신중해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데 저는 예상은 지금보다 범야권이 몇 석 더하는 거로 했지만 선거 직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의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한 두세 명의 후보에 공천 끝까지 유지하는 것 때문에 한 10석 가까이 줄어들 것 같다. 야당 쪽의 의석이 그대로 된 것 같아요. 한 100석 예상하셨는데 이제 108석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흘 전에 투표했다면 사전 투표할 때 분위기라면 200석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최절정의 순간에서 조정할 만한 부수적 의제들이 출연한 거거든요. 심판의 여론을 돌려세우진 못했지만 그래서 저도 민주당의 나중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문제된 후보는 엄중히 처리해야겠다 말 한마디는 해라. 취소 못하더라도. 그 지역구야 상관없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는 차단하는 게 어떠냐. 내가 그때도 저를 다 이상한 논의로 쳐다보여요. 민주당 잘 되라고 한 얘기였는데. 1, 2% 내의 접전 지역이 꽤 많았잖아요. 2,000표, 3,000표 차이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그 지역들은 사실은 이른바 막말이나 법률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두, 3명의 후보 때문에 뒤집어진 것 같아요. 특히 화성 같은 경우도 계속 이준석 후보가 따라잡는 모양새가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이유들이 다 쌓여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공영훈 후보의 마파 찬스 이야기, 부동산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표심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거기가 젊은 유권자들이 많거든요. 그 연령대를 보면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사전투표가 4월 5일, 6일 딱 실시됐었고 본투표가 4월 10일이었는데 그 사전투표가 끝난 한 4일, 5일 사이에 또 다른 공중전이 작동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열성을 소려본 것 같다. 범야권이. 그 말은 사실은 김경길 비대위원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후보라든지 양문석 후보의 악재 등으로 인해서 한 10석 정도 본인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의원님과 같은 전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준혁 후보가 본인은 당선됐는데 이게 하여튼 몇 사람은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계량적 측정은 불가능하겠지만 선거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야당과 이렇게 큰 격차로 패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용남 의원님부터 말씀. 이게 분석할 일이 있나요? 아니 이건 누가 뭐래도. 정권 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지대한 공언을 하셨죠. 야당 압승에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제일 큰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이 너무 낮았고. 그런데 그 체급이 낮았던 것은 아주 부차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의 만 2년, 2년에서 한 달이 빠집니다만 23개월 동안 집권하고 나서 보여줬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어떤 요소보다도 컸다. 그거죠. 달리 분석할 게 있을까요? 김용남 의원님. 저는 이게 말이 선거지 거의 시민 항쟁의 수준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광장으로 달려가던 시민이 투표장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거의 문화, 어떤 개념을 초월한 그런 어떤 양상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거는 제도권 안에서 공간만 달리한 거의 시민 항쟁의 수준이었다. 과거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백만 촛불을 경험했고. 또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그건 제도 바깥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투표는 하나의 어떤 심판 열기가 모든 걸 흡수해서 아주 불꽃처럼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양상들은 기존의 차분한 선거의 문화하고는 확실히 결이 다른 이런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거의 시민 항쟁의 수준이었다. 이런 데서 저는 거의 선거 항쟁. 선거 항쟁이다. 이런 어떤 용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선거가 끝이 났는데 향후 전국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국 혁신당의 등장도 있고 범야권이 한 190여석을 차지한 상황인데 김용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개혁신당도 3개의 의석을 획득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료를 비롯한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들 다 사퇴하기로 했잖아요. 사의를 표명했죠.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하고 어쨌든 대규모 개각과 대통령실의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과연 얼마나 변할까? 저는 그건 좀 의문이에요. 아 별로 안 변할 거다? 글쎄요. 지난 경험치에 의하면 과연 변할까? 그런데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변할까? 그건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도 선거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또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주넘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본인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크냐 할 때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일단 나라 걱정하면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종대 의원님 오늘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개판입니다. 저 메시지는. 메시지가 개판이에요? 너무 그래도 다 가신 거 아니에요? 한대목만 소개해드릴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게 왜 쉽지 않은 길입니까? 좀 말이 엉키고 있잖아 지금. 이게 상식과 국민의 민심만 받들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수식어가 거기 왜 들어가냐고. 국민의 바람은 다 쉬운 건데 본인 생각이 없으면. 제일 용기가 필요한 대목은 검찰, 여당, 엘리트 이런 의식이 아니라 보통 시민으로 돌아가서 동료 시민이란 말 썼으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시민의 눈으로 앞으로 나라를 살피고 또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뭘 저런 데서도 굳이 이렇게 뭔가 악센트 일종의 뭐를 넣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집착하는 아집? 뭔가 망상. 왜 꼭 들었네. 지금까지 이 양반 내가 메시지를 많이 보면서 보면 뭔가 이게 목에 걸린 생선가시 마냥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지르면 되는 걸. 거기다 뭘 넣는데 이게 생선가시 같더라. 마지막 비대현장으로 내린 메시지인데 좀 점수를 주세요.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는 해서. 그랬는데 뭐라고나 할까. 이렇게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 조금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 사태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정된 수순이지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는 항상 논리와 명분으로 그것을 갖다가 어떤 정치적 행동 결심을 하더라도 그걸 국민들에게 설명 가능한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을 향한 메시지. 본인 위로가 더 있었다. 너 수고했어. 조금 지금 때가 안 좋으니까 더럽고 안 입고 오더라도 좀 물러나 있죠. 이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제 얘기 하나. 우리 김용람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사태 메시지. 사태 메시지인데 다른 취지도 명백하죠. 오늘은 사태합니다만. 나라 걱정하면 있겠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명대사가 생각나잖아요. I'll be back. 명확해요. I'll be back.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습니다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군요. 그렇죠. 국민의 사랑을 되찾으면 뭡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겁니까? 당대표에 나가겠다는 겁니까? 대선이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지금 3년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3년 동안 정치를 안 하고 대선 준비만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물론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열리는 전당대회라고 과연 정말 후보들 간의 경쟁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의문입니다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당대회 당대표로 우선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전당대회 나갈 것이다. 김정도 의원님은. 전당대회를 나간다. 진짜 이것도 좀 살 떨리는 얘기인데. 왜요? 왜요? 아니 패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패장인데 전당대회 나갔잖아요. 아니 그 저기 뭐냐. 왜 국민의힘에만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십니까? 어떻게 0.73%하고 이런 격차하고 아니 콜드게임 패를 당한 투수하고 1실점 차이로 진 투수가 어떻게 갔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2017년도 대선 때도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격차 많이 나서졌는데 바로 당대표도 했어요. 지방선거. 치료기 전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자칫하면 황교안 시즌2로 갈 수도 있어요. 황교안 시즌2로 갈 것이다? 네. 그렇죠. 사실 이번에 출마자들 다수가 황교안 대표가 공천했던 사람들이 21대를 구상했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또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물갈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맥락상으로 보면 홍준표나 이재명 대표 쪽보다는 그 당 내에서의 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자칫하면 황교안 시즌2로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참패는 거의 파국에 가까운 재앙에 가까운 참패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상이 미쳐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리스크가 커 보이는데.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요. 일단은 윤 대통령하고 관계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죠? 계속 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처방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 관계를 끊고 가출해버리든가 아니면 완전히 아바타가 돼서 맹종을 하든가. 그런데 이번에 양쪽에서 흔들렸단 말이에요. 컴플렉스는 강화되는 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지간에 책임론이 더 커질 만한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인답게 나라의 지도급답게 조금 뭔가 그런 어떤 결단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뭐 전당대회를 나오든 뭐 어디 저기 뭐 나가든 할 일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김영람 의원님은. 관계 끊을 수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나와 있죠 사실은.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총선 결과를 봐도 사실은 패장으로서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만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언급됐습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해서 이렇게 참패를 당한 거냐. 물론 잘했으면 조금 더 결과가 좋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 책임자가 누구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앞으로도 감론을박이 있을 거고 국민의심 내부에서도 떨어진 사람이나 붙은 사람이나 부글부글하는 사람이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2020년 총선 패배의 책임을 당시 황교안 대표가 지듯이 그렇게 닮은 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 총선은 당시 황교안 대표 책임이 맞죠. 야당 대표였고 공관위원장이고 뭐고 다 본인이 짰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주 책임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또 김용남 의원님의 그런 여론을 견제하시려고 깜도 안 되는 애를 데리고 와서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냐고 그거를. 깜도 안 되는 애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상을 보면 일단은 자칫 불을 지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땡큐입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래서 차기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권 도전 대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분이 유력한 주자라고 보세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고. 있을 거고 이번에서 수도권에서 당선된 중진 의원들.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있을 거고. 권영세 의원도. 권영세 의원도. 후보군에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아마 용산에서 또 뭔가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비윤 색깔이 뚜렷한 당대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이른바 나쁜 일들에 앞장섰던 친윤, 찐윤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지역구들이 워낙 좋아서 이번에 거의 대부분 또 다 당선됐어요. 그런데 그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또 반복할 겁니다. 용산의 뜻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인기가 지금 3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 찐윤이라는 의원들이 하던 대로 할 거고. 어쩌면 더 강도가 심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이제 자기 어쨌든 재선 3선에 성공했고. 한 3년 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장관이라도 한 번 하려면 더 충성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난리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당대회가 과연 페어한 경쟁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또 주목하는 분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분이 원조 친륜인데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대통령과 연락이 많아졌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당내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이냐. 원래 원내대표였다가 당대표를 나가려고 했다가 본인이 불추마 선언을 하고 잠잠하면서 약간 정리하는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권성동 의원이 나설 수도 있다.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같은 친륜 중에서도 저는 용산의 권영세 의원 같은 사람은 조금. 안정감이. 공합이나 약간 수수배 능력이 있고. 가끔 가다 보면 국정기조하고 다른 말 하실 때. 통일부 장관 하실 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들이나. 제가 몇 번은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말하자면 좀 이렇게 나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뭔가 설치고 나대고 뻘건 언정 차 타고 호루라기 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나머지는 다 보면은 뭐가 보면은 이게 뭐 저기 뭐냐. 탁 벌써 뇌피셜이 황제 뇌피셜로 바뀌는 찐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권영세 의원 같이 이제 안정형 관리형으로 당분간 가면서 숭고르기를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번에 5선 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앞서 나쁜 일에 앞장섰던 의원들은 이번에 재선 또는 3선이 되는 의원들을 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은 약간 결이 달라요. 그 의원들하고는. 약간은 다르죠. 약간 달라요. 사실은 초반에 했다가 권성동 의원도 본인이 이제 저장 친윤으로 분류하지 말아라. 윤회관으로 분류하지 말아라. 또 그렇게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내가 이 국민의힘을 보면은 옛날부터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그랬어요? 이런 건데 우리는 민주당에도 전 있어 보고 뭐 이렇게 정의당에도 있어 보고 급히 이렇게 저기 보스한테 또는 당대표한테 메시지 보낼 때는 어쩌다 오탈자 하나 나오고. 그렇죠. 또는 점 하나 생략하고 이런 경우는 있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체리 따봉 받을 때 권성동 의원 답장 보면은 문장이 깔끔하고 오탈자가 없고 옛날에 김무성 의원한테 김재원 그때 의원이 형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어제 상가집에 가서 늦게 들어와서 제가 발설하고 싶어도 그럴 시간.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극진하면서 정제되고 깔끔한 문장. 그런데 오탈자가 하나도 없고 전무과 심표가 제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의 문자는?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김재원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이런 문화가 있구나. 국민의힘은? 감히 저 밥 먹을 때 겸상 못하고 부모님 전상서 쓰듯이. 뭔가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 우리한테 불가능하거든 이런 게요. 수평적인 문자만 해도 수평적이지 않다. 아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보고서 써서 상사들한테 결제 받듯이 문자를 보내거든요. 문자도 기승전결이 있게. 아니 그리고 오탈자가 있으면 안 되죠. 보고서에 오탈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등한 건가요. 그게 약간 몸에 배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쓰고도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약간 검수를 하죠. 스스로 자체 검수를 해서 혹시라도 오탈자가 있는지. 아니 바쁜데. 쉼표와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었는지. 이렇게 하고. 아니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거 보내기 전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보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약 발송을 눌러서 그 사이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낯설다는 거예요. 정의당은 그냥 확 확 보내십니까? 오늘 점심 모범? 대표님? 네프릴 모범? 뭐 이러세요? 크크크크크크크. 이런 것도 좀 늦고. 크크크크크크크크. 오탈자는 기본이고. 의사 전달만 되면 됐지. 뭔 격식을 차려. 그런데 딱 어쩌다 그런 걸 보면 문화가 저런가 보다.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국민의힘은 사자형 정당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여우형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사자형. 사자형은 지배합니다. 힘으로 권위로. 여우형은 조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우는 가끔 직계에 지가 빠져서 문제고. 사자형은 너무 세서 문제고. 이러는데 이게 위계에 대한 감각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지 내가. 그렇군요. 어쩌다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 표현 사자형 동의하세요? 라이언.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약간 문화가 틀려요. 틀린긴 틀려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문화 속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사퇴를 하고 떠났는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내린 처방전을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거 있어. 나라 걱정하면서 다시 돌아올. 그런 제기의 길을 노릴 것 같은데. 먼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시고. 먼저 김용남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 말씀 드리자면. 기본부터 차근차근 익히시라. 기본부터 다지시라. 더 좋습니다. 무슨 기본이죠? 이른바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정치적인 어떤 수사 내지는 모든 것을 비하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전문직이구나. 정치인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사퇴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꼭 계속 봐가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단점을 꼽자면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그냥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그것도 거의 선어 단어마다 원고를 보고 읽는 게. 그리고 목소리의 톤이나 호흡 같은 게 그냥 읽는 거예요. 이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단점이 아직도 너무 뚜렷해요. 약점을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검사 특유의 어떤 자기 방어벽 아닐까요? 저도 검사 생활을 꽤 했어요. 그래요? 저는 왜 이렇게 달라 보입니까? 정치인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의 기본을 잘 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잠시 떠나 있을 동안 기본을 다시 잘 챙겨서 돌아오시라. 자, 우리 김종대 의원님. 저는 무조건 떠나라. 무조건 떠나라? 한동훈 떠나라. 아니, 지구를 떠나라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해. 그러나 나라를 떠나라. 해외로? 해외로? 본인은 안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더 무언가를 배울 단계는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 기여할 기회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자꾸 떠나러 가시는지. 아니, 푸바오도 중국으로 떠났고. 푸바오는 기간이 돼서 떠난 거고. 그런가요? 네, 어쨌든. 6천 명의 시민이 눈물로 환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아쉽습니다. 우리 푸바와 보고 싶은데. 그렇죠. 어디로 떠나라는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 호주 대사로 가든가. 호주 대사요? 아니면 가든가. 호주 대사. 야, 파격적이다, 그거. 어차피 공석 아니오. 지금 보낼 사람 없잖아요. 멀쩡한 대사 잘라놨으니까. 진짜 파격이긴 하네요. 당대표가 대사로 간 적은 더 없었는데. 호주에서 화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가? 호주에서 좀 짜증은 나겠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바꾸라 소리는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미국의 조지타운대학의 팔로우십도 있고요. 제가 아는 미국의 싱크탱크 맥크들도 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잊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 있으면서 뭔가 이슈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꾸준히 좀 이슈 팔로우, 이슈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깎아줘서 오래 있지 말고 한 6개월 정도만. 6개월 정도만 떠나 있어라. 그런 정도만. 김용남이 어떻게 보세요? 잠깐 떠나 있는 게 좋습니까? 아예 희롯으로. 6개월을 떠나 있으면 전당대회는 건너뛰는다는 얘기인데.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큰 시련을 겪었을 때 외국 가서 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는 정말 정치 연륜도 오래되고. 대선 패배 후에 좀 가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 오랜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휴지기를 갖는 거지. 한동훈 장관은 이 정치권에 입문한 지가 지금. 그러니까 속달 조금 넘었는데 뭘 쉬어요. 시기는. 그래요? 지금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될 시기인데. 두 분의 처방전이 좀 다르긴 한데 한동훈 비대위원 잘 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처방전을 향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